애교쟁이 김학철 형님의 인생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? 아빠의 청춘입니다. 짜네. 왜 이 노래를 부르셨는지 혹시 이유라도 있나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. 가사도 좋고 정말 따라 부르기 쉽고. 저는 모든 회식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. 결국은 여기까지 왔군요.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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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뮤직 큐아. 팬들도 아쉽고 가략고 마음은 길어진 악영감인데 노래다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 아직까지 청춘을 다해 원더풀, 원더풀 아빠의 찬찬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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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인생